원래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좀 오만해 보이는데 잘 알겠습니다. 설명 부탁드릴게요. 네이버를 제가 CG에 써드린 게 갈 때도 되었다거든요. 지금 가는 종목들 우리가 펄어비스, NFT 쪽 엄청 많잖아요. 많은데 그거의 중심은 메타버스예요. 메타버스를 국내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종목은 네이버입니다. 제페토 알고 계실 거고요. 제페토로 포함이 되는 네이버 Z 매출액이 내년에 한 1,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. 영업이익이 269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올해까지 적자였어요. 그러면 첫 흑자전에 나오는 해예요. 내년 같은 경우에.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를 굉장히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레포트 상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적정 가치 자체를 봤을 때 이거를 한 97조 원 정도 평가는 보고서가 오늘 나오더라고요. 97조 원이요? 지금 시가총액이 65조 정도 되니까는 업사이드가 그래도 한 50% 정도 나오는 건데 저희가 투자되니까 그렇게 단기간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검색 플랫폼을 한 19조 정도로 보고요. 네이버 쇼핑도 지금 독보적이죠. 쇼핑을 쇼핑 가치를 40조 원 정도로 보고 파이낸셜 10조 정도? 웹툰 8조? 동영상 1.6조?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트홀딩스 있죠? 일본에. 제트홀딩스가 12.9조. 이런 식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안에 있는 제가 웹툰, 쇼핑, 파이낸셜, 동영상, 제트홀딩스 솔직히 성장성이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저는 한 두 달 전쯤에 카카오가 부러지기 전에 국내 시장을 바라볼 때 네이버 카카오 꺾이지 않은 국내 시장은 살아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카카오가 규제 때문에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 다시 가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의 만약에 큰 자금으로 국내의 뭔가 네타버스 관련 섹터를 가장 먼저 픽한다면 네이버가 맞아요. 실체가 보일 수도 있고요. 재패도 다 알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투자돼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포트 안에 네이버 정도는 꼭 하나 있어야 될 종목이고 저도 다른 종목들이 지금 NFT가 많잖아요. 게임주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하나 정도 안정성을 찾자면 네이버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고요. 단기적 목표가 46만 원 말씀드립니다. 차트 보면서 설명 좀 드려주세요. 차트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요. 이게 한 3일 전이 아쉬워요. 3일 전까지만 제가 조금 땡겨서 보면 차트 많이 차티스트 분들 이렇게 좀 보거든요. 모일 만큼 모였어요. 기술적으로. 정말로 모였지 않았어요. 이 자리에서는 위든 아래든 한 번에 튀긴 튑니다. 그런데 장이 좀 밀리면서 살짝 밀렸다가 오늘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일단은 추세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았고 그러더라도 부담이 없는 위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밑으로 흘러내려는 밑으로는 또 200일 선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흘러내려는 확률보다는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. 위로 될 가능성은 일단 크다.